네, 정부가 연내 우리금융 지분 1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소식은 유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연내 10%, 최대 10%를 매각을 하겠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현재 지분 상황, 우리금융의 지분 상황을 좀 보시면 6월 기준인데 예보가 15.25%로 최대주주이고요. 국민연금이 9.8%, 우리사주가 8.75%, 그리고 노비스15 유한회사라고 해서 IMM 사모펀드의 특수목적회사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한 5.62%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타가 한 60.58%인데 이 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과점주주라고 할 수 있는 표본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 생명 등이 약 3에서 4%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5.25%인데 다양한 주식교환, 우리금융에서 다양한 주식교환들이 있으면서 현재에는 15.13%로 희석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10%를 팔게 되면 5.13%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주주인,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우리사주를 빼더라도 이 노비스1호가 최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왜 이 민영화 계획을 밝혔을까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국정감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적자금 회수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서서 사실 2019년에 정부에서 이미 이 예보의 잔여 지분, 그 당시에는 18.32%였는데 이것을 2022년까지 모두 매각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랬으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확 줄여왔어야 되는데 하필 이제 코로나가 좀 2020년에 터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6천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6천 원대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가 높아야 공적자금 회수를 많이 하는데 빠지니까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4월에 일부 2% 정도를 블록세를 통해서 매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본격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자금 회수를 다 하려면 그래도 이게 주가가 한 1만 2천 원대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래도 좀 시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이 매각 절차를 좀 보면은 다음 달 8일 투자 의향사 접수를 마감하고 11월에 희망수량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더 많은 수량을 더 비싼 가격에 인수하겠다라는 매수자에게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4%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면 사회의사 추천권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2016년 과정주주의 매각했을 때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23년 만에 민영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IMF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2001년까지 우리가 그걸 이제 구제금융위기를 정부가 공적자금 되면서 금융사들을 살려가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스토리인데 이 민영화의 의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금융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2001년입니다. 어찌 보면 20년 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2001년에 우리 금융에 12조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을 하면서 이 당시에 정부가 우리 금융의 지분 100% 전량을 다 보유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정부가 지금 계속 우리 금융을 들고 있고 싶어서 20년간 동행을 한 건 아닙니다. 민영화를 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은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도 한 번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2012년, 2013년에도 민영화에 계속 실패를 했어요. 팔리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덩치가 커서 그런가 해서 결국 2014년에는 원래 우리 금융 지주였는데 지주사 체제를 해체를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계열사들을 증권 지방은행들을 분리해서 매각을 했고 그러면서 일부 공적자금을 회수를 했고 이제 2016년에는 하나생명 등 7개 과점 주주들에게 3%, 4%씩 지분을 쪼개서 팔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보든 우리 금융이든 서로 원치 않는 동행을 했었던 셈인데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적자금 회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게 또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금융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입김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소유의 은행, 금융사라는 어떤 족쇄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20년 만에 벗어난다는 데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벗어나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이제 우리 금융은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든가 신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인수합병 과정이나 이런 게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금융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융지주 주가 상황은 0.4%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여타 금융은행주에 비해서 좀 다소 부진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잠재적인 대량 매도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이슈 때문이었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10% 정도 매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약세를 기록할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매각가가 정해지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증권업계의 시선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민영화에 따른 그런 효과를 유재 기자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향을 보다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급 여건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분 4% 이상을 취득을 하는 최대 주주가 된다라면 결국에는 사회이사 추척권을 받게 되는데 사회이사 추척권을 받는다는 것은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 업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기준금리 인상, 결국 이것에 따라서 시장금리 인상이 돼서 순이자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 계열사 이익 기여도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금융 지주사들에 비해서 가장 큰 곳인데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4분기 순이자 마진이 한 740억 원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11월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좀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5%에 대한 지분 매도 오버행 이슈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물량들은 남아있는 상태이잖아요. 향후 1, 2년 동안 출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전략 매각 후에도 잔여 지분 5.3% 추가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3개월 동안 16개 증권사에서 낸 평균 목표 주가를 살 부분이 15,000원 수준이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